어 뭐야 왜 데려와요 단검 부사 시체 폭발 멤버슈 카드 너무 아깝네 단 검투척 우산 돌진 그래밍이 화가 많이 나네요 킹기가더리 유독가스 1대는 에반데 진짜 돌진 타이밍만 맞게 나왔어도 아 짐 써 아니 되는게 없네 아이고 진짜 안녕하세요 이걸 또 피 없어가지고 강화 두개도 못먹네 고기도 있는데 닥컵 파멸 압도 유령의 형수 평상불은 못참지 유령의 형수 이거 맞고 고기 보자 완벽한 딱고기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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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 야 나 엄청 잘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어이엔 포션 짠상 대단원 짠상 대단원 짠상 대단원 아 룬필 이러면 대단원이었는데 아짐 성라껍 룬피라미드 대단원 각이었는데 대단원 놓친거 너무 아깝다 아 유령의 형상 진짜 사랑스럽네 사랑스럽네 아 아 아 제련의 축복 드로우 포션보다 지금은 제련의 축복이 더 나을거 같은데 망단단투 피우상의 고기까지 이잔상 이잔상 어딜 보시는겁니까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이재상 10폭 줄까? 10폭 너무 좋은데 주기엔 그래도 신경독 있고 단분차 있으니까 10폭 줘도 되지 않을까? 유독도 있는데 이잔상이나 형상 주기는 좀 그렇고 엘리트 잡으러 가서 최대 체력 못 이뤄 그냥 형상서 썼으면 체력 훨씬 아끼는군 이제 몇 개월에 신속 쿠션 예비 큰일났네 스레코 룬 피라미드 카운터 정제된 혼돈 앱독 맹독 무슨 ripping pen 악 because of the 대단원 못참지 여섯 대단원 해시계 해시계는 있는데 덱이 너무 두꺼워 퀴즈빛 27장인데 해시계 돌리기는 너무 파워 포션 능숙한 지력이 게임 ش 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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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차피 나머지 두 개가 쓰레이네. 략가. 근전 꺼지고. 근전 꺼졌으면. 선촌 너무 많다. 무한의 겁날 지워야 되는 거 아니야? 제가 선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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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유 똥공격 채우자. 어차피 닷도 있잖아. 어딜 보시는 겁니다. 아유 그건 제자자자자자자자상상입니다만. 아유 똥공격 채우자. 이략가 이략가 충분히 할만하지 않나. 덱이 스물일곱이라. 룬피라미드라 아 괜저 쓰레기죠. 약가. 약가. 강화를 못하네. 강화 못할거면 넣지 말자. 약가. 워호우. 발놀림. 디저탄 거 부사 칼트 도대체. 깻이 나온단 말이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장르... 와... 금속화... 어째 잡음? 유령의 형상으로 잡음... 장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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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꺼져... 걔도... 까치점마저거는... 왜... 필요 없을 때면... 장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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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령 예비... 불 얼마 못본다는게 너무 아쉽다 강화야될거 많은데 유독 아 유독이 아니라 고개설략 뱅이 그리 약하진 않네 근데 고개가 빨리 강화가 돼야 폐가 안 마를거같은데 신경독이자 필요없잖아 유독이 더 필요없나 쨘 삼코덱이라 신경독쓰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3단상 방어도 된 2단상 방어도 된 3단상 방어도 된 이 고기야 고개는 진짜 잘 떴다 어색해 해시계도 있고 술 먹방 샘이 있었다고요?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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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빡딜을 받네 기분 나쁘네 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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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가지고 심장 잡겠네 아조트님 24개월 2년 구독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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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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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롤링이 너무 심한 거 아니네. 슬레이도 슬라임. 이 스택, 이 스택, 이 스택, 이 스택, 이 스택. 아주 편한 극한의 편안함 제거 보자 제거 뭐 제거하지 근데 천적 돌진 망단 지금 방어도 주는게 워낙 높아가지고 청방보다 심장이 더 세니까 유령은 남겨놓는게 낫겠지 붕대가 나올거라는 헛된 붕대 아이고, 괜히 돌렸다 현식의 스택 도박칩만 해도 좋아 정밀 그놈의 정밀 진짜 도박칩인데 갈게 없네 아이고 아이고 비니 음 음 왜 저렇게 세지? 아 우리 야쿠가 안 걸려있다 아 잠만 야쿠 포션 미리 먹었어야 한다 원래 저 데미지였나 심장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해온 심장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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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 PU상 61 61힐 고기덩어리 72힐 거의 뭐 아이언클레드 판도라 뭐 나왔는지도 나오네 여기서 무겁 나와가지고 고생 좀 했지 3잔 3 티셔츠 그 중에 803 드렸어 역시 티셔츠